네, 이거 지금 낚싯대가 풀세트가 지금 한 분이 낚시를 접어서 중고가 들어왔습니다. 대륙 받침틀 10단과 앞받침대와 자립다리와 다 있어요. 이렇게 한 세트를 판매하며 그 다음에 호봉시럽에서 나온 52인치 밀리터리 파라솔 2층과 월과 그 다음 파라솔 각도기와 세트로 나와 있으며 새롬볼산업에서 나온 좌대 850x1100 굉장히 얇고 간단합니다. 다리는 이렇게 길게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숏다리도 있고 핸들도 있네요. 네, 그리고 천년지기 낚싯대 9대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천년지기 골드낚싯대 올해 구매하셔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사용을 했습니다. 보증석까지 되어 있습니다. 9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세요.